날씨가 좋구나! 여러분 최고의 진짜 시흥이고요. 오늘은 저희가 창국동 인선왕후 축제에 왔습니다. 여기서 왜 할까요? 왜냐하면 인선왕후 조선 제17대 임금효종의 비인선왕후는 바로 여기서 태어났습니다. 여기 시흥 시민들은 자기의 애향심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된 축제입니다. 그럼 여기서 다양한 체험이 있고요. 파레이드까지 있는데 한번 체험하도록 가자! 일단 첫번째 부스부터 오늘은 기분좋은 날 왕과 왕후가 되어보자!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. 입어도 될까요? 네! 왕 한번 되어보세요! 우와! 베테랑이시네요. 역시! 이거 뭐예요? 벨트요? 네! 띠! 왕띠! 왕띠! 와! 사각형 띠 처음으로 맺고요. 감사하시오! 감사하소! 네! 한방기만에 한방기 돌려주세요! 감사하소소!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! 한방기 돌보세요! 날씨가 좋구나! 야! 야! 멋있어 멋있어. 어! 감사합니다. 아 근데 감사하소! 아이죠? 감사하소! 고맙소라! 어디서 배운거야? 쟤 뭐했지? 짜식! 어! 소원즈요! 지금도 할 수 있을까요? 네! 소원은 왕후는 찾는 것입니다. 왕후! 빨리! 웃어줘어! 이제 텔리그러피 가르쳐보겠습니다. 서예! 안녕하세요! 옛날에 진짜 배웠는데 제보의 찐 짜식! 빰빰빰빰 라운드 하죠. 오! 오! 안 돼! 영상에서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드럼 소리! 반 소리! 그게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. 사라있네! 사라있네! 가민지! 옳지! 역시 우리의 백성들이 진짜 헌신이 많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누구세요? Who are you? 저는 유튜버요. 유튜버? 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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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챔보의 찐 짜식! 오늘은 저희가 장국동 2인선 왕후 축제에 왔는데요. 다양한 체험도 하고 캘리그라피도 하고 퍼레인도 했는데 사실 첸전을 들어갔지만 왕대점을 받았기 때문에 와! 저 역시 인기가 많습니다. 우리 백성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. 여러분 내년에 또 오시고 진짜 즐거운 축제라서 많이 체험해보시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는 챔보였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챔보의 찐 짜식! 안녕!